첫 번째 테마가 무엇인가요? 첫 번째 테마가 무엇인가요? 가장 중요한 테마 넌 그가 찾았을때는 못 도와드렸어요 네, 플루트가 이 테마가 불러요? 혹시 플루트 이 테마가 불러요? 네 넌 그가 찾았을때는 못 도와요?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? 네 모든 콘서트에서 솔리스트가 항상 테마가 불러요 콘서트에서는 솔리스트가 항상 적어서 한 번은 테마를 들어요 연주하잖아요 다른 콘서트에서 솔마저를 알아요? 솔매저를 알죠? 네 첫 번째 테마 오케스트라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은 테마를 연주하잖아요 오케스트를 시작하는 테마가 불러요? 오케스트를 시작할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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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왕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처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